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천 외속은 에코바이용 김현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에 있는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7년 발효, 2년 숙성을 시켜 9년에 대한 이 제품이 납니다. 담는데도 1년 걸립니다. 10년이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모든 작품이 좋아하는 불가사리 효소 영양제 풀력입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을 주면 어두운 거, 딸기라든지 과자, 토마토 같은 건 100% 이상 수확하고 과기일로는 40% 그리고 고추는 300% 수확할 수 있습니다.